오케이 아시아프 입니다. 잘 세울까요? 여러분들 보시면 포드 정품입니다. 어둡게 보인다 해서 어두운게 아니구요. 이게 저녁에 걸릴 때 최소한 이 정도 보여줘야지 50m나 100m 가서 보여주거든요. 이렇게 쫙 오신데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이 오면 와도 차가 이뻐요. 그쵸? 어두울때도 이쁘고 밝을 때도 이쁩니다. 이 차는 바로 피에스타 입니다. 가격대는 보통 랠리마스타를 기준해서 25만원, 30만원, 40만원까지 안넘어 가는데요. 이 차는 40만원이 넘어와서 40만원 때 중간에서 후반 가버렸어요. 그 이유는 이제 풀셋을 하셨기 때문에. 배터리, 충전기 이런 것들도 V3라든가 배터리 업계도 했구요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직접 오셔가지고 사이드까지 장착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요.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아주 이쁩니다. 자 다시 저녁 끄고 자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 잘 보이죠? 회원님 일단은 좌우 한번 해보세요. 좌우 조각도 하시구요.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게 부드럽구요. 이 쇽도 있죠? 쇽. 쇽도 되게 잘 먹어요. 쇽이. 쇽이 보시면 쇽이 되게 잘 먹어요. 보세요. 쇽이. 좌우 좌우 그렇죠? 앞에 쇽도 뒤 쇽도 오우 잘 먹어요. 쇽이 너무너무 잘 먹고. 그 다음에 주행성도 좋지만 이 같은 경우는 살짝 낮은 점프. 우리 여러분들 혹시 저 제품 아시나요? 몬스터 에너지 나오는 거 있죠? 어 그게 뭐였죠? 차가? 몬스터 에너지 나오는 차가 있는데. 그것도 피에스터라 있네요. 그 피에스터라 하나요? 아 그런가요? 그것도 명해졌네. 그 차가 있을 때 이게 점프 해 가지고 내릴 때 바닥이 살짝 달랑말랑하면서 닿으면서. 남자는 여러분들 바디 닿으면서 쇽이 차가 먹을 때. 와 이거 멋있더라구요. 그거 여러분들. 그게 몬스터 에너지 뭐냐? 그게 뭐. 아 알고 있었는데. 그렇죠. 걔네들 DC라고 해요 DC. 걔네들 차같이 정말 멋있습니다. 갔던 영상이고요 여러분들. 주행 영상은 여기 보시면은 7월 30일 일요일 RC교시 랠리마스터. 아 랠리 트랙사스 랠리 피에스타. 랠리마스터라 하는데 랠리마스터 여기 있어요. 랠리마스터. 이 차가 갑자기 보이니까. 랠리마스터하고 느낌이 조금 다르죠? 좀 업그레이드 되고 샤시도 업그레이드 제품입니다.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포드 차이기 때문에 라이선스 있어서 갈 때도 좋아요. 그리고 진짜 차를 옆에서 굴때도 이쁜 차가 되겠습니다. 출고하겠습니다. 오케이. 짜잔. 정지. 뒷모습. 오케이. 오 좋아요. 네.